안녕하세요 공치림 춘식입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퇴근해서 스크린에 왔습니다 오늘 고수형님과 열두번째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도착한 선택한 조건! 여보세요? 연두는 건가? 연결해야지! 막상 결심! 오 잘 돌아 놀았어요 벙커를 넘었겠죠 당연히 벙커를 넘었죠 멋지게 다시나요 아휴 첫 샷은 항상 헬리콥터 샷 헬리콥터 공주행 최신이님 수행하십시오 목표지점 경찰를 확인하세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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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스윙하세요. 공지는 춘식이 입니다. 비거리 통계를 보니 그림에 올릴 수 있겠는데요? 레디? 고흡은 또 거리가 나올 만큼 나온다니깐. 어, 거리 많이 났네. 다 썼어? 방향이 약간 안 맞아. 3분 잘 맞아버리면 나가버려.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스윙하세요. 딱인데 형? 너무 못드려요. 유티는 잘 맞습니다. 레디? 유티는 좀 짧아져. 아, 약간 우측으로 도는데 벙커를 넘을까요? 넘을까요? 아, 벙커를 들어갔다. 좀 내놔. 아, 벙커를 들어갔다. 아, 벙커를 들어갔다. 벙커를 들어갔다. 벙커를 들어갔다. 오늘은 편하게 숨이 마세요. 벙커를 들어갔다. 벙커를 들어갔다. 레디? 벙커를 들어갔다. 벙커를 들어갔다. 레디? 첫 샷이 좀 어려웠어. 1M2-1 거리 마창하는데 2M2-1 못 한게 아쉽네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아 빠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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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자, 일단은 팔로 파 출발했습니다. 팔로 파 출발 레디? 땡클 같애.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보리. 레인보우 31님. 스윙하십시오. 버디 확률이 14.0%인 콜입니다. 기대를 누려보세요. 14.0이면, 뭐, 큰 거 없지 않구만. 버디가. 그게 쉬운 거 같아. 10명 치면, 1.4명이 버디 한다는 거. 버디? 응. 그럼 좀 살. 덜어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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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셨구만. 잘 가셨구만. 잘 가셨구만. 공지는 춘식이 입니다. 스윙하십시오. 목표지점 지형을 잘 보세요. 3.2시간 big time 2.1시간 big time 1.5일ken 지형을 많이 버렸어요. 공지는 중 1.5시간 big time 봐주세요. 1.5시간 29일까지 자, 대단하십시오. 차가워. 레디? 조직이 레디? 수행하십시오. 힘 빼시고 편하게 수행하세요. 레디? 레디? 자 딱 좋네 거리 아 오늘 또 드라이브 불안한데 아 이거 짤래요 형 첫 털도 벙크 가시고 벙크 가시고 벙크 가도 뭐 어디 하지 마 수영 준비하세요 레디 아 그래 다행히 난 큰 줄 알았지 잘 갔어 나이스 깔끔한 파 깔끔한 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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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하십시오 전파도 다행히 다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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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타맛는 느낌이에요. 묵직하게 왔는 느낌이 났어요. 아, 이 거리가 진짜 애매할 것 같은데. 스윙 준비하세요. 5번? 5번 가야죠, 이거 뭐. 7채가 없어요. 5번 밖에 없는데. 자, 5번으로. 파란동 도움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레디? 하니에 이야기해 본다. 붙었어. 뭐야! 야, 이게? 50인데 가네? 나이스.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50, 한 5고 이상 가야되지. 지금 가는 줄 알았는데. 오, 갔어요. 5번은 이제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낮으니까. 런이, 런이 크네요. 지금 튀어서 한 30년 간 것 같아요 아 투원을 아이언으로 투원 시킨게 와 기억도 안나는데 칠거랑 집어집니다 메리? 오빠가 아주 나와 전화 한번 가죠 오는 됐어요 오는 됐는데 오는 오는 나 거리가 너무 많이 났네 약간 떼겨서 많이 났다 1근차 레인보우 32님 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4컵 이상 보세요 레디? 최대한 붙여야죠 내리막 좀 있네 아 뒤가 많이 내리막이네 레디? 4컵 이상입니다 길을 잃는게 잘 닿아야죠 이렇게 잘 닿아야겠다 이렇게 잘 닿아야죠 그래도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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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았다 어디? 컷식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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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53년 첫익을 이글차스 레디? 비밀치기도인 쿨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4컵 이상 부세요. 레디? 배파! 나이스! 23년 first year, 일단 이 걸음 졸업했습니다. 나이스! 퓨어한 걸 우리 해봐. 와.. 형.. 파이파이 입니다. 레디? 레디. 진짜 우드에서 한번 치니까 재밌다. 너무 재밌다. 드라이버 치고 싶지가 않다. 당근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레디? 드라이버 아직도 골프백으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네. 레디? 너볼까요? 레디? 레디? 괜찮아요 . 오 형 잘 갔다 여기. 위치가 좋다. 감사합니다. 37. 오르막이 좀 있을거고 150분 정도 나오면.. 현재 추식에 있는 스윙하세요. 지금 확실이 있나? ils 때 7분까지.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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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될 뻔했다! 맛있네. 확실히 6번을 들으면 크고 잘 친 겁니다. 네. 레디? 백삼? 코버리 만들었대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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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med 와-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어! 이제 코스 형님 말하는 것처럼 딱 그 거리는 무슨 풀샷으로 올라가서 차려야 돼. 조절이로 모으고. 125에서 130도 피로 이제. 레디? 레디? 와 이거 큰데? 와, 크레스도 있네 이거. 와.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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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파 라이스 파 라이스 파 아쉽네 라이스 파 그대로 파이팅 하세요 렛잇 전반 내 전략이 났대 아 저게 또 쏘냐? 와 나 저거 줄줄 몰랐다 요번에 넣었으면 제가 이길 확률이 51% 쯤 됐는데 지금 결국에는 49%로 떨어져가지고 고수 형님 이길 확률이 51%로 들어갔어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2023년 이길 한걸로 그래도 만족합니다 레디 와 부샤 형 그렇게 밀어넣고 과감시켜 버리시네 그쪽으로 그만 밀어넣고 와 제가 가서 엉컨 알겠지 이신게 잘 호수님 최신이 수용하십시오 오른쪽으로 안받는다 응 그게 확실하신거 같아 절대로 오른쪽으로 안받는다 그냥 밀어넣고 쳐버리시네 왕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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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올라가면 안가봐. 와! 이게 안가봐. 여기서 결정사 나온다. 와! 이거는 진짜... 이러면 내가 지금 파하기가 꽤 어려워. 상황으로 파한다. 아, 멋있다. 네. 여기 와서 채워야 되는데? 레디? 레디? 형, 파트잖아. 맞죠? 와! 와, 깜짝 놀랐다. 완전 잘못 찾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들어갈 줄이야. 레디? 너무 좋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했네. 아니,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아서 형은 멘탈 다 깨졌을 거예요. 형이니까 멘탈. 별 잡지. 멘탈 남았으면 좋더라. 자, 왼쪽 한 컵. 남았고 안하고. 칠산 칠. 네. 그거도 해야겠다. 칠산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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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ca. Wow, 아니죠? I wonder if he's an innovation one yet. pod, it's a 2007 car. I did have an저씨 confound in my house. I tried everything. Ah, it makes $ while. its good stuff Hot. Some drive. can't drive. Yes. The correct one here. Yes. TheFT drive. 자! 멀리거리 없죠? 형 멀리거리 없죠? 호수 형님 멀리거리 남았어 알뜰 있으셨습니다 호남 마시지 호남 마시지 형, 이거 안 씻어. 네. 3초씩. 수행하실 시험. 메리 맞고. 빠른 감안에서 실패하세요. 마지막까지 안 죽어주는 거. 메리? 아, 근데 아까 전에 책만 들었으면 좋았거든. 어, 공부를 듣는 거 같은데. 안 죽어도 되나. 오, 잘 봤어. 오, 좋아. 방주. 자, 투어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야 되죠? 네, 가야 되죠?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숨을 가세요. 공치는 춤추기입니다. 비거리 한 개를 보니 그릴에 올릴 수 있겠는데요? 오버 풀샷. 오버 풀샷입니다. 60... 60개 정도, 1만 달라고. 1, 2 정도만 달라고 하는데. 레디? 와, 온축 열리고 간다. 5, 2, 3. 승복이 잘 들으셨습니다. 5, 2, 3. 5, 2, 3. 6, 3. 61. 내가 원하는 61이면 간다. 한도가 높았나요? 나이스 버디. 와, 1단 올라왔습니다. 1단 올라왔습니다. 1단 올라왔습니다. 야, 생각할 뿐대로. 일단 버디스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동타할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기고 있으면 끊어가지 일단 붙여서 버디하고 하면 동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넣어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지 이기는 거야 그 생각 밖에 없어요 형 붙여서 넣으면 버디인데 뭐 난 넣어야지 완벽히 이기는 거지 일단 그림은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붙으면서 버디 한 미딩 이글를 안 돼! 나 이거 이글를 넣어야 한 줄 알았어 자 마지막 뭔데 못 넣으면 진짜 차를 서서 그거라도 해야지 나한테는 내꺼 자 16.1 와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보이겠구나 아 아 아 아 아 무슨 문제입니다 아 아 5헌더! 5헌더! 오워더! 아 오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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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3번이 잘 맞아서 기분이 좋구요. 당연히 팔려고 했던 드라이브는 제가 잘 다 이루고 친해져서 다시 등장시키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잘 찼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